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룽입니다. 오늘은 제가 증명사진 찍기 전 꼭 봐야할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꿀팁 영상들을 보실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메이크업부터 촬영 그리고 보정까지 셀프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증명사진 메이크업부터 핵심 꿀팁 나갑니다. 자 먼저 피부. 피부는 물광, 윤광, 엑스입니다. 최대한 플랫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야 돼서 매트나 세미매트 정도의 피부결을 유지해주시고요. 만약에 사진관에 가셔야 한다면 파우더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 잡티, 기미, 주근깨, 점 이런 것들은 다 포토샵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커버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꾸몄을 때는 셀카도 찍고 하니까 그냥 뭐 가릴 수 있으면 가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진상에서는 좀 더 평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체감을 살리려면 쉐이딩을 조금 짙게 해주셔도 됩니다. 피부 표현의 핵심은 광은 없애지만 음영을 잡아줘서 좀 더 작고 입체적이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 눈썹은 유행을 타지 않는 눈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모발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컬러링을 해준다든지 여기까지야 눈썹이다! 라는 것보다 조금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인상을 한층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보시다시피 조금 깔끔하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에도 과한 펄이나 색조, 유행하는 메이크업은 피츠입니다. 저도 지금 펜슬로 깔끔하게 점막을 채우고 눈 뒷꼬리만 살짝 연장을 해줬어요. 속눈썹은 모금부터 바짝 올려주면 이 눈 흰자가 좀 더 깨끗해 보이고 투명해 보여서 더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주거든요. 더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고민이다. 이 중안부가 길다. 좀 냉정해 보인다 하는 것들은 이 애교살을 그려서 좀 보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렌즈는 지금 저는 오렌지 내추럴 데이 원데이 렌즈를 착용을 했는데요. 눈두덩이에 살이 좀 많거나 눈이 작은 편이시라면 렌즈를 안 끼시는 게 포토샵하기 훨씬 좋고요. 꼭 껴야겠다라고 한다면 튀지 않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 아무리 본인이 쨍한 립이 잘 어울린다. 난 오렌지 립이 잘 어울린다 하더라도 그냥 딱 나오는 사진상으로는 살짝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MLBB를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적당한 생기를 올려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형은 글로시 타입 립이 좀 번들거리거나 자칫 톤이 균일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트 타입을 추천드리고요. 무표정인데도 약간 우상으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입꼬리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미지 보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헤어랑 의상도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취업 사진의 베이직한 헤어는 이 묶은 머리. 이렇게 단정한 머리잖아요. 근데 저는 긴 생머리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이력서에는 머리를 풀든 묶든 사실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히피펌이라든지 무지개 염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형이 고민일수록 이렇게 앞으로 막 가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학생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포토샵이 더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여백이 많아도 이렇게 까세요. 포토샵 하기 좋게 얼굴 옆에 있는 머리들을 올려서 묶어주거나 이렇게 생머리로 펴주는 게 훨씬 포토샵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의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행, 계절, 취향 타는 옷 엑스입니다. 구김이 너무 심하거나 디자인이 화려한 옷들도 엑스. 일반적인 회사라면 깔끔한 정장이나 화이트 셔츠 같은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후에 배경색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촬영하는 배경이랑 본인의 의상 색깔이 좀 달라야지 나중에 후보장할 때 누끼따기가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하면 누끼따기가 힘들겠죠? 악세사리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작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메이크업이든 헤어든 의상이든 보기에 깔끔한 게 베스트다. 잊지 맙시다. 스텝 2. 셀프 촬영. 나는 집이 너무 복잡해서 누끼따기도 어려운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짜자잔! 이거 배경지 전지 사이즈 2,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본인 모발이나 촬영할 때 입을 의상이랑 조금 상반된 컬러를 배경지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조명은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조명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벽 쪽으로 쏘시면 좀 더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난 조명이 없는데? 하신다면 노트북을 키고 가장 밝은 화면을 띄워놓으시면 살짝 반사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빛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심하게 되면 스카이캐슬 포스터처럼 되고 그러면 보정도 힘드니까 그 점은 주의해주세요. 자,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카메라랑 연동된 원격 촬영 어플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핸드폰 밖에 없다면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포토샵이 있기 때문에 어플로는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정 우리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게 어렵잖아요. 이 카메라 렌즈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카메라 렌즈 중앙보다 살짝 위에를 보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눈웃음도 지어지면서 예쁜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백 장 찍고 건지는 거는 국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것부터 무표정까지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정자세로 찍을 수도 있지만 살짝 몸을 틀어서 찍어도 예쁘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여러 장 찍어서 건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탄생해보러 갈까요? 수많은 사진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제일 괜찮은 사진을 골라왔어요. 자 먼저 이게 저의 원본 사진입니다. 자 이번에 포토샵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필터에 뉴럴 필터라는 게 생겼어요. 이걸 들어가보면 여기에 피부를 매끄럽게 이거 실험 베타 필터를 들어가보면 스마트 인물 사진, 메이크업 편환, 색상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마트 인물 사진을 들어가잖아요? 그런 되게 재밌는 게 생깁니다. 이 칸을 보면 이렇게 얼굴 표정부터 뭐 얼굴 나이, 머리 수까지도 조정이 가능해요. 자 일단 이걸 행복으로 한 번 최대로 끌어올려 볼까요? 어 이건 조금 웃기다. 이거 행복한 거 맞아? 확실히 조금 덜 행복해 보이긴 한다.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람도 해볼까? 아니 이 뻐드렁니 뭐야? 화났네요. 아 화나면 안 되겠다. 얼굴 나이도 젊었다가 늙어졌다가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주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실적이야? 시선도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눈동자가 바뀌어져가지고 쳐다보는 위치도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숱도 떨린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엄청 많아진 걸로 해볼까요? 이거 약간 제 고등학생 때 모습이에요. 머리숱이 이만큼 진짜 더봉머리였어요. 머리 방향도 오 신기해. 약간 그 인공지능 AI 로봇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느낌이에요. 조명도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조명을 따로따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베타 필터들 중에 이 얼굴 정돈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것 같죠? 이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것도 저는 따로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포토샵에 서툰 분들도 다루기 쉽게 이렇게 기능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자주 썼던 건 이 픽셀 유동화. 이 픽셀 유동화에서도 이 얼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볼살을 막 뺐다 찌웠다도 할 수 있고 눈의 크기 조절은 물론이고 눈의 위치, 코의 높이, 입술 필러 효과까지 막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툴에서도 미소 효과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웃는 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토샵 단순 기능들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미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울리는 이미지로 제가 보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조정에 가면 이렇게 색 보정할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곡선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걸로 전체적인 밝기를 살짝 올려주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필터에 들어가면 여기 필터들이 꽤 많아요. 일단 밀도를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자기 이미지에 맞는 필터를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색상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누런기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피부화장이 뜬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얘네들을 이 흐림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지워줍니다. 아까 보여드린 뉴럴 필터에 있었던 그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만지기 위해서 이 흐림 효과로 직접 다 문대줄게요. 눈 같은 곳을 조금 잘 피해가지고 문대주셔야 돼요. 이것만 했는데도 좀 괜찮죠? 그리고 제가 목주름이 좀 있어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주름, 점 이런 걸 가릴 때 아주 좋아요. 컨트롤 Z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브러쉬 툴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래서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거를 다 안 가려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다 지워주거든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불투명도도 낮추고 흐름도 낮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톤이 불균형한 걸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자가 많이 질 수 있는 이 코 옆 부분도 섬세하게 알트 키를 이용해서 주변 색깔을 끌어오고 그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만들 수 있어요. 쉐이딩도 화장해주는 것처럼 섬세하게 블러셔 색깔도 내가 했었던 거랑 비슷한 색깔로 자, 립도 한번 살짝 정리를 해줬어요. 조금 밝혀주고 아, 쇄골도 만들어 볼까 봐요. 이거 지금 너무 단백질 인형 같잖아요. 이 불투명도를 살짝 내려줍니다. 안 한 거랑 한 거랑 톤이 정리가 되면서 좀 자연스러워진 게 보이나요? 이 상태에서 저는 픽셀 유동화로 포토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얼굴인색 픽셀 유동화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조정을 해놓고 나중에 저 툴로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조금씩만 움직여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이 뒤틀기 도구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군살들을 정리를 해주고 조금 더 얼굴이 대칭에 가깝도록 조정을 해줄게요. 목이 길어 보이고 싶으니까 어깨도 내려주고 다른 도구들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뒤틀기 도구 하나로 포토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줌을 해가지고 눈동자도 동그랗게 잘 맞춰주고 최대한 대칭으로 맞춰줄게요. 저 원본이랑 계속 비교를 해주는데요. 아 좀 많이 고쳤네요. 제 얼굴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럴 땐 뭐다? 여기에 복구 툴! 압력을 낮춰놓고 흔들흔들 해주세요. 그러면 원래 모습이랑 조금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현실과 조금 타협을 하면서 너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고쳐주시고요. 짱 눈 복구 수술을 좀 괜찮아졌다. 여러분 저 그렇다고 매번 모든 사진을 이렇게 슬기쿤처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짠 쌍꺼풀 완료! 다이어트는 뽀샤브로라는 말이 있죠? 상향도 뽀샤브로! 참 쉽죠잉!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뒷 배경을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증명사진 규격에 맞게 2,500, 3,000 요거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알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뭐야 이거 그냥 연두색 배경에서 찍은 거 같잖아?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관 배경을 합성을 할 건데요. 일단 레이어 복사 해주시고 자 제가 이 이력서 증명사진용 파란색 배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얼굴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얘를 테두리를 따야겠죠. 빠른 선택 도구. 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딸 수 있어요. 이야 세상 좋아졌다. 만약에 내가 배경을 못 구하고 뒤에 꽃무늬 벽지 잡동사니들과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피사체 선택을 눌러주세요. 짜잔!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선택 및 마스크에 들어가요. 벌써 이미 완성이 된 거 같죠? 패더, 가장자리 조절 이런 바를 좀 만져주시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으시면 돼요. 커맨드 쉬프트 아이 반전을 해서 뒤에 배경을 딜리트로 날려주시면 이력서 사진 끝! 완성!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디서 주워왔어요. 이 언니 사진을 피사체 선택을 한 다음 죄송하지만 목 부분만 쓰겠습니다. 얼굴에 입혀질 거라 생각하고 조절 똑같은 방법으로 뒤 날려주고 얼굴 사이즈 조절을 잘 해서 사이즈에 맞게 맞춰놓고 옷 입은 부분들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런데 경계 같은 거는 지우개 툴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경계선 지는 목 부분도 이렇게 지우개로 슬슬 경계를 풀어주면 자연스러워지죠? 여기 이제 번도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머리랑 옷이랑 좀 비슷하게 처리를 해줘서 대박 완전 괜찮은 거 같아. 제가 이제 이거를 SNS에서 핫한 그런 사진관 느낌으로 보정을 할 거예요. 이번에 레이어에다가 먼저 컬러를 입혀줄게요. 약간 채도 빠지고 이렇게 뿌연 느낌의 그런 인스타 감성 느낌 이 눕기 떴던 친구 데리고 올게요. 근데 너무 지금 너무 생기 있다. 그쵸? 이 친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지 조정에 가서 포토필터 딥 블루 언더워터 쿨링 필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밀도 조금 낮춰서 벌써 느낌 나왔다. 이거 약간 아련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곡선에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를 좀 낮춰주고 가장 어두운 이 블랙을 좀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밝게 올려주면 아우 이거 그 맨션 갔다 맨션 갔어. 인간 여쿨 됐다. 이거 약간 무표정인 게 좋으니까 픽셀 유동화에서 이 미소를 살짝 내려줄게요. 눈도 살짝 개슴츠레 뜨는 게 좋아서 이 눈 높이 약간 줄여줍니다. 뭔가 묘한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 보정을 조금 수정을 봐줄게요. 뭔가 이 이미지랑 더 잘 어울리게 됐죠? 근데 아직도 느낌이 대비가 조금 세. 여기 조정해서 대비. 대비를 한껏 낮춰서 진짜 뿌연 느낌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들게요. 이번엔 약간 이렇게 강렬한 느낌으로 데리고 올게요. 자 얘가 빨간색 배경이 있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들이 좀 보이죠? 피서체를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레이어 복사해놓고 얘는 조금 더 대비가 강하게 머리 있는 부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차분하게 눌러주고요. 얘를 뉴럴 필터로 조명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얘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거 배경 색깔 바꿀까봐요. 음 이거 색깔 이쁘고 어울리네. 자 이거에 맞춰서 또 픽셀 유동화로 미소를 띈 얼굴로 바꿔보겠습니다. 입꼬리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약간 눈웃음 짓는 듯한 느낌으로도 여기에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좀 더 짙게 쉐이딩을 팍 넣어줍니다. 음영을 좀 더 짙게 주는 작업인데 이렇게 조금 너무 잡잡하게 해놓고 이거를 곱하기로 해준 다음에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이미지 조정에서 이 곡선 명도 대비 이런 걸 조절을 해주면서 이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저장 짜자잔 사진 한 장으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다양한 느낌의 증명 사진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부터 촬영 보정까지 셀프로 증명 사진, 취업 사진 모두 다 찍으실 수 있게 노하우를 몽땅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도 간증 댓글이 폭발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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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